건축설비, 건축일반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일반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부분의 일반적인 개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비 분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별로 보면 건축일반부분에서 나오는 20문제 이 20문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당락을 좌우한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일반부분을 보면 일반구조, 건축계, 건축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구조에서 일반적인 부분이죠 일반적인 부분, 그리고 계획, 그리고 환경 이런 분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데 설비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건축환경쪽은 보통 설비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계획하고 구조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전공했거나 여러가지 다른 부분,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고 하면 좀 친숙할 수 있지만 기계쪽으로 접근하셨던 분들, 기계공학이라든지 여타 기계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건축일반구조, 계획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기사 부분이란 산업기사, 기사 부분에서 역시나 이 구조나 계획도 기출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범위가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랑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일반부분의 첫번째 파트인 일반구조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구조 자 우리가 일반구조라고 하는 것은 건축구조 중에서도 즉 건축구조 시공재료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재료별 그 다음에 형식별 구조의 어떤 분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역시 어렵지가 않고요 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구조 부분에 이제 구조보면 건축구조의 분류 내용 나오고 구성재료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 구성재료를 교재에서 이제 펼쳐준 걸 보면 벽돌구조, 블록구조, 그 다음에 돌구조, 나무구조, 철굴구조, 그 다음에 RC구조 그리고 XRC구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벽돌, 벽돌, 그리고 블록, 그리고 교재에서 돌, 나무, 돌, 나무 자 그리고 나온 것이 이제 RC, 그래서 철굴, S조죠 그 다음에 RC조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RC,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SR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를 잡아서 장단점으로 특징을 갖고 가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선 벽돌구조, 블록구조, 돌구조 이 세 가지는 물론 돌구조는 쌓기 방식하고 이제 측벽에 수직으로 갖다가 붙이는 방식이 있지만 일종의 조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적, 쌓는 형태, 조조 형태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구식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가구식 구조, 가구식 구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철골도 역시 이제 가구식 구조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체식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체식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벽돌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결국은 벽돌이라는 걸 쌓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벽돌이라는 것을 쌓아 올리는 형태를 우리가 벽돌구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명칭을 한번 보면 벽돌에서 이 부분 뒤쪽으로 긴 부분을 길이 방향 그래서 길이 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구리 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구리 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표준 벽돌 형태로 보면 이 마구리 면이 한 90mm 정도 그리고 이 길이 면이 190mm 정도죠 190mm 그리고 이제 높이는 보통 이제 57mm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디가 보통 뭐 1.0b다 그 다음에 뭐 1.5b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는데 아 보통 뭐 0.5b 부터 이제 단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0b 뭐 1.5b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0.5b 라고 하는 것은 0.5b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직으로 있는 인면에 있는 건물을 바라봤을 때 이 마구리 면이 보이는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마구리가 자 마구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몇 mm죠 즉 90mm가 인면에 한 단위로 들어가게 된다 즉 0.5b 라고 하는 것은 90mm 두께로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보면 0.5b 쌓기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요걸 이제 폭 부분이죠 폭 부분 여러분들이 인면으로 봤을 때 요 폭이 90mm 190mm 290mm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0mm 사이즈를 0.5b 그 다음에 1.0b 사이즈 1.0b 사이즈가 이제 길이면을 기준해서 190mm 입니다 190mm 그 다음에 1.5b는 자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마구리와 길이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마구리와 길이가 합쳐져서 90mm 그 다음에 중간에 줄눈이 10mm 그 다음에 아 이곳이 190mm 그래서 총 290mm가 되는 거죠 290mm가 형성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인면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두께로써 이거를 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벽돌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제 설비기사도 있고 건축기사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관련 자격증이 있는데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때 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 없지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 이제 교재 쪽으로 가서 보면 이 벽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벽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서 쌓아서 올리는 구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쌓아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쌓아서 올리다 보니까 어떤 힘이 약하다 즉 이렇게 불어당기는 힘 즉 풍압이라든지 지진력이라든지 즉 수평적으로 수평력에 약한 특성이 있어요 수평력에 약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수평이 약하다는 것은 수평이 작용했을 때 넘어간다는 얘기죠 넘어간다 그래서 수평력에 약한 특성이 있어서 이 같은 경우는 어디 좀 적용하기 힘들다 고층 건물에는 적용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고층 건물에 적용이 어렵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벽돌 구조에 보면 장점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대동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단점에서 1번에 횡력, 지진, 바람이 약하다 거기다 밑줄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량이 무거고 고층, 대규모 건물에 부적합 밑줄, 대규모 건축물에 부적합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자 벽돌 구조의 특징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다? 수평력, 즉 지진과 풍압에 약하다 그리고 고층 건물에 사용이 어렵다 이런 정도가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